네, 저는 벨로니아에서 생면을 만드는 공장이면서 레스토랑까지 훈련하는 곳으로 지금 잠깐 들어와 있는데요. 생면을 어떻게 만드는지, 특히 앞에서 토르텔리니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. 이걸 직접 만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쓰고 또 판매도 하는 것 같아요. 저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생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. 레스토랑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. 네모난 판소방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토르텔리니. 또 이제 카라멜레, 사탕 모양. 그 다음에 색깔에서 코드란테, 파파라델레, 딸레아토도 있고요. 이렇게 여러가지 짧은 면들, 푸질리 종류가 있고요. 마케린 종류들 다 넣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학교에서 asleep 가고 있어요. 네 아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